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 보안업체인데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보안 담당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톰 크루즈의 영화 있잖아요. 죽으면 살아나고 죽으면 살아나고 로봇 나오는 거. 맨 마지막에 오메가라고 불리는 문어같이 생긴 거 그거 죽여서 끝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거를 일단 통제해야죠. 거기에 만약에 회사의 핵심 네트워크 중심을 만약 해커가 해킹을 해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집중을 무조건 하죠. 그 분야가 바로 네트워크 접근제화 솔루션 NAC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 무인화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면 거기에 직원들 많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요즘에 뉴스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평택인가요? 공장에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폰 만들거나 아니면 TV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그 직원들도 맨날 들어갈 때 인천공항 검색대처럼 맨날 검사 받아요. 그런데 누가 그걸 뭘 빼달렸다가 걸렸다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중앙 네트워크를 통제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직원들. 예를 들어 직원들은 그러면 휴대폰 안 씁니까? 맨날 그렇게 검색대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직원들이 쓰는 기기가 몇 가지입니까? 노트북, 핸드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접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노트북을 쓰고 있는 끝점 엔드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커서를 움직이는 거. 마우스죠. 마우스. 만약에 이 중앙에는 접근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 마우스가 해킹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기에서 말하는 거지만 아까 전에 그건 사람에서 말하는 거예요. 완전 무인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담당 보안자가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더라도 이 개개인의 일탈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엔드포인트를 잡는 거. 아까 말했듯이 끝에 피자로 따지면 가장자리. 그게 EDR입니다. E가 엔드포인트예요. 엔드포인트. 그래서 단발 기반 지능형 위협탐지 대응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려운 말이고 설명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핵심 캐시카우죠. 기업의 네트워크 담당자 입장에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해야 될 게. 네트워크를 보안을 시켜야 되고 기업들의 개인의 일탈을 막는데 아까 전에 검색대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맨날 막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EDR이라는 시스템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방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NC나 EDR 이것들이 지금 결국 캐시카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위협이 나왔어요. 우리가 개인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전에 말하면 그거예요. 알약이라든가 V3라든가 이런 거 깔아서 막는 건데. 아시다시피 백신은 변이가 나와버리면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때 보셨죠? 백신 나왔는데 코로나 다른 변이 발생되죠. 그럼 그게 맞는 백신을 또 만들어야 돼요. 백신은 최고의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EDR이라는 걸 쓰는 거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채 GPT가 나왔거든요. 이건 진화하는 인공지능이에요. 맨날 공부해서. 이세돌 씨랑 그거 붙을 때 보셨죠? 그 많은 대국을 연습해서 이세돌 씨 수를 다 파악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세돌 씨가 한 판 이긴 거 오류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 GPT가 맨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을 다 공부합니다. 취약점을 공략해버려요. 취약점을 공부해서 속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가능한 코드를 만들어서 쑤셔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이걸 막으려면 또 다른 게 필요해요. 아까 NAC나 EDR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오늘 제목의 아무도 믿지마 우리만 믿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예요. 말 그대로 제로 트러스트. 빵으로 믿어라.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모든 걸 믿지 마라예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신시장이 개화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술이 결국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전에 캐시카우인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NAC에서 나온 겁니다. NAC에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아까 전에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행 EDR 있죠. 이거는 물론 포함하고, 채취 EPT의 그 변화무쌍한 공격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가상화에다가 세그멘테이션, 원격 접속,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최종의 어떻게 보면, 최종이 아니고 또 나와야 될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라는 게 워낙 무섭기 때문에, 지금 가장 진화된 어떤 보안 모델인 지금 이 ZTNA라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똑똑한, 아주 똑똑한 해커를 막을 수 있는 똑똑한 진화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채취 EPT 시장에 개화하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니언스에 매달릴 확률이 높다. 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니언스는 사이언스 보안 부전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동안 차트가 다 유상네요. 다 감상을 한번 해보죠. 라온텍도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뻥 튀었죠. 뻥 튀어서 올라간 케이스고요. 그리고 DR텍은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저께, 며칠 전에 했죠. 파마일에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 눈앞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텍, 미텍이 아까인 거죠. 지금 TNL, TNL도 그때 라온텍이랑 비교하면서 얘기 들었죠. 지금 고점 돌파,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일 동안 거의 20%가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니언스죠. 지니언스도 너무 유사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 정말 유사하죠. 그동안 설명드렸던 거. 상장하고 나서 일단 그 고점의 매물 때문에 원형 바닥을 크게 긁은 다음에 그 매물을 소화하려는 작업을 거치고 한 번 뚫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내려왔죠. 두 번째 도전이죠. 지금은 뚫으려는 힘이 더 강해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 뚫어서 매물을 한 번 소화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물을 소화해서 날아가려고 했는데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이 따라 붙으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차에 가지고 개인은 떨어지게 되고 그걸 털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 이게 또 성공하면 얘도 또 만 5천 원 이상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이런 스타일의 기업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니언스도 기대해봐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지니언스까지 알아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